청주 우리사랑교회는 교회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우리사랑교회 정영애 목사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분깃을 소유하길 바란다며 듣고 간직하고 결단하는 충성된 종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3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고 우리사랑관연학과 글로리아 찬양대, 교회학교 등이 준비한 감사 찬양제가 이어졌습니다. 2011년 청주시 사창동에서 시작된 우리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꿈꾸며 지역 복음화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